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고민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집에서 급하게 나갈 때 바지를 빠르게 입어야 되는데 마땅히 입을 바지가 없어서 뭘 입을지 엄청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또 편하게 다니려고 츄리닝을 사고 싶은데 스포츠 브랜드 츄리닝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저렴한 걸 사자니까 퀄리티나 핏이 좋을까? 라는 고민 끝에 결국 못 사게 되었는데 전 이런 고민들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인터넷 서핑하면서 츄리닝을 뭐 살지 엄청 고민하고 정말 수백 가지를 찾아봤는데 진짜 무엇을 사야 될지 몰라서 정말 빠개친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막 츄리닝 검색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무조건 츄리닝 마켓을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츄리닝 마켓에 대한 똥꼬집이 결국 성공을 해서 이렇게 츄리닝 그리고 같이 입으면 예쁜 후드 마켓을 열게 되었어요. 박수! 아니 무슨 츄리닝과 후드 마켓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 계실 텐데 여러분 이 츄리닝과 후드 퀄리티, 핏, 가격을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역대급으로 마음에 드는 츄리닝과 후드를 발견했는데 왜 이렇게 좋은지는 제가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마켓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조거 팬츠 그리고 와이드 일자핏 츄리닝이 있고 두 가지 디자인인 후드가 있어요. 조거 팬츠는 탄탄한 특양면 소재로 만들어졌고 와이드 일자핏 팬츠 같은 경우에는 특양면 소재와 따뜻한 특기모 원단이 있어요. 일단 두 가지 츄리닝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저는 일단 허리 밴딩이 짱짱하고 밴딩이 넓어서 안정감 있게 허리를 감싸줘요. 허리 밴딩이 넓어서 하이웨이스트로 입었을 때 더욱더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원단과 핏인데요. 매트한 블랙에 탄탄한 소재라 흐물흐물한 느낌이 없어 쫙 떨어지는 게 진짜 예쁘고 저렴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특양면 소재는 탄탄하고 촘촘한 원단으로 그냥 일반 면 츄리닝 바지에서 보지 못하는 탄탄함이에요. 와이드 일자핏 팬츠 같은 경우에는 특기모 원단도 있는데 특기모가 정말 도톰하고 따뜻해서 추운 날에 입어도 정말 따뜻해요. 기모라고 해서 다리 라인이 부해 보이거나 선이 이상해 보이지 않아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후드는 두 가지 디자인으로 구성해보았는데 라운드로그 후드는 그레이, 네온, 브라운, 블랙, 블루, 크림 총 6가지 컬러가 있고 아이디어 후드는 그레이, 네온, 블랙, 크림 이렇게 총 4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가지 후드 같은 경우에는 겉은 탄탄한 양면 소재, 속은 기모 처리가 되어 있는데 포근하고 엄청 따뜻해요. 두 가지 후드는 축축 처지는 느낌 없이 형태감 있게 핏되는 후드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갖고 있는 후드 중 가장 따뜻할 정도라 추운 날씨에 매일 입기 좋은 후드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이번 제나마켓 제품들은 원플러스원 구성이 있어요. 이 원플러스원으로 구매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조거 팬츠인 콜렉티브 조거 팬츠는 정가 48,000원인데 56% 할인을 해서 2만 9백 원이고요. 원플러스원으로 구매 시 61% 할인을 받아서 두 개에 37,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와이드 일자핏 팬츠인 플레인 트레이닝 팬츠는 정가 48,000원인데 56% 할인을 해서 2만 9백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원플러스원으로 구매 시 61% 할인을 받아서 3만 7,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플레인 트레이닝 팬츠 같은 경우에는 특기모 원단도 있는데 기모 원단의 정가는 5만 2천 원인데 58% 할인을 받아서 2만 1,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원플러스원으로 구매 시 62% 할인을 받아서 두 개에 3만 9천 9백 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아이디어 후드는 정가 5만 9천 9백 원인데 55% 할인을 해서 2만 6천 9백 원이고 원플러스원 옵션으로 구매 시 정가 11만 9천 8백 원에 58% 할인을 해서 4만 9천 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라운드로그 후드는 정가 4만 9천 9백 원에 48% 할인을 하여 2만 5천 9백 원이고 원플러스원 옵션으로 구매 시 정가 9만 9천 8백 원에 52% 할인을 받아 4만 7천 9백 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켓 기간이에요. 마켓은 12월 16일 밤 12시에 열리는데 15일에서 16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오픈한답니다. 마켓 마감은 12월 23일 밤 11시 59분에 마감되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고 마켓은 단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간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길 바랄게요. 중요한 가격 정보나 마켓 일정은 제가 더보기란에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더보기란 꼭 확인해 주세요. 아 그리고 배송은 당연히 무료배송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나 마켓 공지가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 진짜 초강추드리는 추리닝과 후드이기 때문에 꼭 마켓 기간에 구매해서 저렴하게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정말 흔치 않은 최저가 기회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